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오.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걸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제 내가 이 여호와가 말하러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편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날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날에 이세이 뿌리에서 한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중령에 개울과 신의 물이 흐를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산림을 대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더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마음이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흔들렸다.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피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이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And provide for those who grieve in Zion, to besow on them a crown of beauty instead of ashes, the oil of joy instead of mourning, and a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a planting of the Lord for the display of His splendor.